복박이장을 새로 맞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일단 안쪽에 다 보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? 그리고 저 안쪽에 심지어 저 위쪽에 있는 것들 청바지 깨끗하게 입으시고요. 다시 빨아서 착착착 보관하시면 애들이나 남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길 거고요. 아까 니트는 다 걸려서 버렸었는데 보세요. 칸칸 분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거 쏙 입은 다음에 퇴근해서 다시 쏙 넣으면 되니까 어디에 뭐가 걸려서 오래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. 훨씬 넓게 쓰시는 거죠. 게다가 저희가 아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 현대백 같은 것들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죠. 세상에. 잠 다 맞춘 거 같아요. 이래서 창신리빙 창신리빙. 이제 속옷 같은 경우도 와이어 망가지지 않게 보관하실 수 있고 아까 레깅스랑 머플로 엄청 찾았잖아요. 깨끗하게 보관을 하시면 그때그때 입을만한 것들 꺼내 입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마치 옷가게 온 것 같아요. 네. 정말 다 새것같이. 어머나. 스타킹 봐. 저희가 릴레이 칸칸도요. 1 플러스 1 세트 하시면 18개 챙겨가시는 거예요. 그럼요. 이것도 다 많이 챙겨드릴게요. 정리만 잘하면 버리는 거 없이 다 입을 수 있죠. 다시 안 빨아도 되죠. 심지어 칸 칸 칸에서 서랍장이 생기니까 아래쪽도 깨끗하게 보관을 하시면서 보세요. 이게 또 좋은 게 적칭이 돼요. 쓱 올려서 서랍장처럼 쌓아 놓으면 오히려 공간이 남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진짜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여기 또 남았다. 이제 공간 남았으니까 옷 하나 더 사도 되겠다. 옷장 정리 끝났습니다. 근데 우리 집에 옷장만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아니잖아요. 서랍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밖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거 여기 다 집어넣지 않아요? 안쪽 볼까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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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도장 어딨니 니네지? 여기 귀신 나올 거 같아 귀신 나올 거 같아 세상에 어디 손톱깎이 어디있지 손톱깎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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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세로 사 세로 사 세로 사야겠다. 어떻게 해. 어머 어머 다치지도 않아 다치지도 않아. 아이고야 짜잔. 짜자잔. 저한테레이로 하면 확 달라지죠. 그럼요. 저희가 낮은 형도 굉장히 많이 챙겨드립니다. 릴레이 칸칸으로 소품 정리할 수도 있고요. 이 립스틱 같은 거 화장대며 서랍장이며 어디든 내가 정리하고 싶은 데를요.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. 그루프는 이름 불러도 안 나와. 맞아요. 여기서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거고 낮은 형이 또 많다 보니까 좋은 게요. 홈쇼핑에서 많이 사 뭐 기저귀라든지 그렇죠.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가재 수건 같은 거 청바재 뭐 아니면 티셔츠 같은 거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더라고요. 그렇죠. 양말도 맨날 짝 잃어버리기 바쁜데 이렇게 양말도 딱딱딱딱 진짜로 소품 같은 것들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데를 진짜 어디든지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. 딱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. 딱 한 번만. 딱 한 번만 정리하시면 우리 집 옷장부터 서랍장 특히나 냉장고 한 번에 장 많이 보실 텐데 나 진짜 누가 열까 봐 보셨는데 세상에. 사실 가로 사이즈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요즘 냉장고가 안쪽으로 깊어집니다. 저 안에 있는 만두 저 안에 있는 떡국 떡 오래 됐잖아요. 근데 여기 보세요. 봉지째 보관도 가능하시니까 안쪽에 있는 재료들도 끝까지 찾아서 드실 수가 있는 거고 저 이런 거 눌려가지고 짐 물려서 버린 경우 많았거든요. 여기 아래쪽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우리 남편 먹는 건강즙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 먹는 이런 맛있는 음료들까지 둘째 칸에 있는 거 그거 두 번째 거 꺼내 먹어 하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공간이 남아 돌 테니까 남편들의 로망이죠. 와인 냉장고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저희가 정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. 이왕이면 원플러스 원 세트 하세요. 홈앤쇼핑 단독입니다. 짜잔. 14구짜리 저희가 계란 트레이도 에그 트레이도 저희가 또 다 챙겨드리니까 이것도 계란 하나 잘 사가지고 시작. 좋다 좋다. 좋다.